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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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깝다 이거 와 와 아깝네 와 눈 진짜 많네 와 작업보소 와 작업보소 너무 많고 정우님이 저거 누구야? 광주님이에요? 그런거 같은데 그건부터 빨리 처리를 해야겠는데 어? 어 뭐 준비 아 감사합니다 후원 와 후원 감사합니다 아 네 지우님 들어가세요 지우님 감사합니다 거물? 아 아 아 아 아 뭐야? 아 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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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각이었네 지우님 감사합니다 아 갖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님 들어가세요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마무리 잘하세요 으흐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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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거물 세 명 정도 갈리는데 왜 자꾸 Rice 으흐 아 으あ 으 중 아냐? 저거 빼내 좀 왔는데 아 이거 곰을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아 뭐야 와 실화네 아 이건 또 있는 거야 도와줘야 돼 뒤 어구 아 아 아 아 개피와 생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수비를 오니까 이제 좀 밸런스가 비슷비슷해졌어 비슷비슷해졌어 딱 비율이 딱 맞아 어어어어어 아 연막은 감사하구요 또 있네 은 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아.. 둘이네.. 까비 아.. 1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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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마루완의 계피인데 뜨네 아 쓰나있네 이거 못가는데 아 뭐야 와 또있네 적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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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엄맛 까야지 삥 턱뒤 오오 나이스 좋아요 자 우선 이번판 지금 캐리하고 있고요 멀티킬도 띄울거 방금 멋있었어 멀티킬 솔직히 인정하죠 친구들 방금 솔직히 멋있었어 인정해 아이씨 다행히 아군이 순리하였군요 아우 오 이펜 눈이 너무 많았는데 못가겠다 피가 많으면 저한테 비빌거 같은데 피가 많다면 용서 방금 세이브 멋있었다 시청님들 인정? 이야 세이브 지렸고 아 이게 자 2킬만 하면 돼 제발 제발 아 아 아깝다 아 어시가 두개 뜨네 아 이거 어시 안타서 30킬인데 그쵸